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서비스,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표 검색서비스죠. 크리미널 IPA 쪽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언제 오픈했는지 저도 강의하는 동안에 놓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서치 엔진 쪽에서 해킹그룹, 액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이거는 우리가 APT 그룹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공격 그룹 형태들이죠. 보통 갱단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김스키 사이트 북한 쪽에 있는 이러한 그룹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머리러스 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을 보시면 꼭 크리미널 IP 있는 정보들만 제공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APT 그룹의 공격 단체들이 딱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IO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치매 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IOC 정보들이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APT 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많죠. 얘네 집단들이 항상 약성 코드 보고서나 그런 데 보면 항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여러 나라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A부터 Z까지 스펠링으로 좀 나열돼 있나요? 아니면 뭔가 이제 그룹이 뭔가 나열이 그런 식으로 스펠링으로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이트에 김스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북한 그룹인데 지금 현재 공격당한 컨트리 정보들을 보면 한국이 제일 앞에 쪽에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역시나 한국 쪽이 좀 많이 당했죠. OKR 역시나 우리나라 대상으로 공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활동들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다른 그룹 쪽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김스키가 이런 패턴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글로 좀 변경을 하면은 김스키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대상으로 이제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좀 한글로 보니까 좀 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보들이 제공했을 때가 2020년도 정보죠. 그래서 한 4년 정도가 좀 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최초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도 10월 2일까지도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정보들을 가져온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도 이쪽 그룹에서 냈던 악성코드 사례들이 이제 분석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OC 침해지표 사례들도 정보들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바로 이제 어셋 서치를 하셔가지고 이 IP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세히 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보가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자산 정보들이고 굉장히 좋죠. 요즘 UI 쪽에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공격 형태인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컨트리가 리퍼블럴 커버럴 커리아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커리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IP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링크 정보들을 보시면은 볼륨 디비라고 하는 사이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봤던 사이트는 아닌데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보들이 아마 서로 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APT 정보들을 이제 소스를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내야만이 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요거를 협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 링크는 이쪽인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이 정보들만 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무료 정보들로 제공해 주는 서치 횟수들을 좀 제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MLE 어택 정보들을 또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할 때 항상 요즘은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한색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상세의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격 악성 코드 여태고 있는 악성 코드 형태들이 어디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공격 인지를 요런 것들을 지표들을 보시면서 확인을 가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IOA라고 하는 요런 정보들도 이제 요즘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IOA 정보들 뿐만 아니고 더 자세히 정보들을 이런 파일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밀 IP 쪽하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어요. 뭐 기터브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센시스 쪽에서 정보들을 가져온 것들이나 이제 트위터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요 정보들만 보더라도 건보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이제 김스키에 관련된 PDF 정보들이나 유협 정보들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건보할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신형 자폭도록. 그렇죠. 파일 정보에서 이런 것들도.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보다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나 하이버 렉어에서 찾는데 역시나 정보들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언 IP 쪽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고 요거는 이제 모이킹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통틀어서 모이킹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도 보시면서 아 얘가 북한 쪽에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중국 그룹 쪽에서도 어떤 공격 형태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늠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